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새의 기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대.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다 보니까 조금은 가벼운 주제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계좌는 울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주총 시즌이라 그런지 최근 들어 호재가 나오는 대형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대형주에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자 오늘 공부는 호재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를 종합해보는 시간입니다. 단 이런 뉴스가 뜬다고 주가 상승이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니니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때는 바이오으로 딱 2년 전이네요. 이때 보시면은 2020년 3월 24일 이런 뉴스가 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 이틀간 현대차 모비스 주식 280억 치 매수.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자기네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주식 살 수도 있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20년 3월 23일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때가 과연 언젠가 봤더니 바로 이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빠졌을 때 참고로 20년 3월 31일이 그때가 저점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주식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대주주 매수는 주가 저점의 신호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대차를 봤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쭉쭉 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저점 대비 이 정도면은 4배가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대단하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쓴 이러한 대주주 혹은 그리고 회사의 주가 부양 정책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대기업에 이러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걸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심플합니다. 바로 전달 전달만 하면 되니까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업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디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어제 떴네요. 최저임금만 받아라 주주 등살에 셀트리온 대표 수용하겠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총에서 고개 숙인 서정진 주가 하락 죄송하다 이러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봤더니 이날 셀트리온 주총에서 소액주주 연대를 대표해 나온 한 주주는 주가가 35만원이 될 때까지 기호성 대표이사 부회장과 그리고 서진서 이사회 의장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총 진행을 맡은 기 부회장은 처음에는 주주 제안에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제차 이러한 요구가 또 나오자 동의하겠다며 주주 제안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런 뉴스는 아까 봤던 현대차 200억 매수 이런 뉴스랑은 조금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길래스는 플러스 알파로는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하는 셀트리온 그리고 이런 걸 안 하는 셀트리온 어떤 데 투자할까요? 당연히 이런 걸 하는 셀트리온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하나하나 모여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대주주도 주가 부양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5만원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주가를 봤더니 지금 가격은 16만 5천 5백원입니다. 그러니 목표까지 거의 2배가 남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결국은 성장하는 기업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앞으로 셀트리온이 어떠한 호재를 만날지 그리고 어떠한 성장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셀트리온을 보니까 야 근데 최저임금 그 받는 거 다른 데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카카오가 먼저 했죠. 이번에는 카카오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락에 배수진친 남궁훈 카카오 15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그러니 말 그대로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단독대표 내정자가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물론 주가가 모든 걸 설명해주진 않겠지만 그런데 제 의지와 목표의식을 설정하고 공유드린 데는 쉽고 그 다음에 명료한 잣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최근 들어 장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발표가 나오고 난 단부터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서 어느덧 10만 카카오까지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5만원은 조금 먼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카카오 내년쯤에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카카오의 행보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 최저임금 받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카카오페이 하니까 야 잠깐만 그 얼마 전에 먹튀 나왔던 거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주식 상장 후에 경영진들이 받은 스톱옵션을 바로 행사하고 먹튀 논란의 14인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은 다잡겠다. 어떻게 보면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소는 계속 키울 거니까 당연히 외양간은 고치하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이러한 선택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가 목표주가 20만원을 달성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 신 내정자를 비롯한 경영진 5명은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했고 그리고 이낸 임직원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또한 법적 제약이 없어지는 시점부터 회사 주식을 분기별로 재매입하고 그 이후에 주식을 매도했을 때 주가와 매입주가 간의 차익은 전부 다 환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나름 대처를 조금은 의미있게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의 20만원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여기네요. 아직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멀겠지만 언젠가는 20만원까지 올라와서 주주분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죠. 최종우 포스코의 장 돌아선 주주 마음 되찾았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첫 주총 최종우 강력한 주주와는 약속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포스코에서 약간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부 주주분들은 22년까지 연결 배당 성향 30% 수준을 유지할 것 이러한 회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주동의 없이 본사의 포항 이전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을 소외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 이거는 좀 중요하겠죠. 배당을 30%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포스코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최 회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년보다 늘어난 17,000원 배당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6.2% 수준에 달한다며 이 배당 수익률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로 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신성장 분야에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나 잘 벌다 보니까 연결 배당 성향이 30%가 채 안돼도 배당 수익률이 6.2%나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원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당연히 연결 배당 성향 30%를 주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철강업계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도태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성장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그 돈을 쓸 테니까 조금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걸로 끝이 아니라 향후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며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고 저 기릿은 꽤나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는 최저임금이나 그런 공략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봤더니 지금 현재 4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과연 여기까지 포스코와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처음에 봤던 현대차랑 조금 비슷하네요. 장은병규 크래프톤 의장 100억 원 규모 크래프톤 주식 매입 물론 이런 걸 보고 크래프톤을 조금 싫어하신다면 아니 어차피 저 사람 돈 많기 때문에 100억 원 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돈은 없겠죠. 당연히 이 100억 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언제 나왔나 봤더니 바로 22년 2월 22일 한 달 정도가 딱 지났네요. 그때는 바로 이 빨간색 원 있죠.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로부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살짝살짝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크래프톤의 목표가는 40만 원 근처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르분들 100억 원 규모의 매수가 들어온 크래프톤 이것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두 개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기업들 주주 달리기 안간힘 OCI는 전날 주총이 끝난 후에 500억 규모의 자사주치들 신탁계획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당연히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재고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을 명시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소규 화학은 최근 1500억 규모의 소각용 자사주 매입 신탁계획을 체결했고 그리고 SK케미칼도 500억 원치의 소각용 자사주를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조선해약도 지난 22일 주총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 규모를 늘리는 회사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효성 TNC는 전년 대비 10배가 늘어난 파격 배당을 결정했으며 그리고 SK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을 합쳐 보통주 한 주당 8천 원을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015년 통합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 주총 키워드 주주 환원 분기배당 자사주 소각 발표 잇따라 신한금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관된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님들과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KB도 이렇게 말했네요. 신한의 주당 연간 배당금이 배당 성향 정상화와 단기 순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66% 증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지주는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은 재미없는 증시 가운데 주주 환원에 신경쓰는 그러한 대기업들을 조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몇 년 만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평생 동안 주식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늦어도 한 10년 안에는 미국처럼 그렇게 엄청난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네시였습니다. 빠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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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